자, 발음 들어보시면서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용, 용, 용하고 발음하면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생활에서는 바쁘다 또는 그런 바쁠 때 쓰는 단어로 빈도수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근데 원래 동사로서 실 같은 게 이렇게 엉클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로 예문을 좀 만들어 드리면 자, 우리 머리카락, 봄 하면 남성의 1인칭 대명사로서 저라는 뜻도 있지만 머리카락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봄용, 봄용이라고 하시면 뭘까요? 머리카락이 엉클어지다 또는 수식을 해주면 엉클어진 머리카락이라는 명사도 되고 동사구도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봄용 하면 왜 우리 껌 붙었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 왜 엉클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머리 한번 가다듬는 거죠 두 번째 단어 들어보실게요 네, 왕이라고 하시면 왕 이렇게 이성으로 발음하시면 원래는 시간이나 공간 등이 비어있다 또는 비다 또는 시간이 우리 비어있을 때는 뭐 한가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택시를 타실 때 태국에 가셔서 택시 보시면 아마 점자식으로 이렇게 운전석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점자식으로 근데 물론 일성보도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점자에 빨간불이 이렇게 뿅 들어와 있어 점자에 그러면 이거 빈 택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비어있다 즉 좌석이 비어있다가 되고요 점자만 있으면 이거는 비지 않은 게 되겠죠 자, 마이를 넣어가지고 왕을 부정해서 마이왕 하면은 비어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 말고도 한가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요때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게 뭐겠다 위에서 알아봤던 용이 되겠죠 만약에 시험이라면 만약에 어떤 본문에 또는 독해 지문에 마이왕이라는 표현이 있고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 그 문제, 문제의 질문에는 용이란 단어를 주어줘서 유사한 단어로 이렇게 활용하고 또 바꾸고 요런 질문들도 많이 하니까 왕이 있으면, 마이왕 하면은 한가하지 않으니까 뭐 바쁘다도 되겠구나 요런 어떤 생각도 많이 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왕 관련해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아 맞다 응한용 하면은 조금 전에 일이 바쁜 거였죠 그러면 이번에는 응한왕이라고 해봅시다 응한왕 이건 뭘까요? 일이 한가하다죠 그 말은 뭐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자, 할 일이 없다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사람에 해당하는 권 넣어볼게요 권능한 왕 하면 뭘까요? 권능한 왕 권능한 왕 요거 실업자가 되겠죠 할 일이 없는 사람 그 말은 또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간다면 백수 또는 백조 정도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권능한 왕 하시면 이렇게 합성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호 해주셨는데요 만들면 돼요 태국어 단어는 재밌습니다 하시면 하실수록 어떤 합성어 또는 조어법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무슨 의미, 뒤로 가면 무슨 의미 아니면 뭐 두 개가 만나면 무슨 의미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해서 하면 할수록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언어가 아닐까 싶고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장소를 나타내는 티를 써가지고 티왕이라고 하면 뭘까요? 티왕 빈자리 그 말은 뭐 공석 아니면 공터 또는 이 종이 같으면 지금 요 부분 요런 빈자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여백이라고 부르잖아요 요런 거를 다 티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또 시험으로 또 살짝 접근해보면 티 대신에 칸 또는 뭐 어떤 빈 공간을 의미하는 청이라고 있어요 청하면은 우리 빈 어떤 칸이라든지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요 빈 칸 같은 거 있죠? 네, 밑줄이 쳐있고 빈 칸이 있으면 이 공간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청왕이라고 부릅니다 청왕 이렇게요 그러니까 질문은 어떻게 나오겠죠? 빈 칸을 알맞게 채우시오라고 돼 있겠죠? 질문이라면 자, 세 번째 단어 갈게요 자, 다음 단어 일단 잘 들어보실게요 네, 왠하고 삼성으로 발음하시면 간격을 띄다 또는 제거하다 뭐 순서를 띄어넘다라는 우리 스킵의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왠하고 삼단이라고 적어놨죠?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보시면은 여기도 장모음 표시인 에가 와가지고 네, 장모음으로 왠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지만 이거 단모음입니다 네, 단모음으로 발음하셔야 되고요 자, 왠하면은 간격을 띄다라서 일단 이 띄다라는 단어로 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왁, 요거 삼성으로 왁하면은 요것도 뭔가 띄어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왠하고 붙어가지고 왠왁, 왠왁이라고 하시면 우리 글자 쓸 때 왜 띄어쓰기 있죠? 네, 띄어쓰다라는 그런 문장이 돼서 파사다이 마이 미 왁 하시거나 파사다이 마이 미 왠왁 하시면 태국어는 띄어쓰기가 없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우리 욕왠이라고 있어요 욕왠 하시면 욕하면 들다, 번쩍 드는 거 있죠? 또는 우리 학교에서 질문이 있을 때 욕, 묵, 큰 이라고 해서 손을 들거나 또는 무거운 거 들 때 욕을 쓰거든요 들어서, 왠하면 아까 제거하다니까 들어서 제껴요 여기 있던 거를 들어서 제껴 그 말은 제외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제외하다 요 때 동의어가 좀 은근히 많아요 뭐냐면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번 우리가 알아봤고요 왠 관련해서 또 아, 우리 격일 있잖아요 격일 또는 격월 또는 격년이 있잖아요 자, 이 일, 월, 연 앞에 격이 들어간다는 거는 하루, 걸러, 하루죠 하루, 띄고, 하루 자, 이거 질문 드리는데 이미 힌트는 다 드리고 있어요 격월 같은 경우에는 월, 걸러, 월이죠 격년 같은 경우에는 해를 걸러, 건너뛰고, 해죠 네, 답은 나왔어요 자, 격일을 이 웬 써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격일 먼저 갈게요 격일을 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완하고 웬하고 또 뭐가 나오면 완 넣어주시면 뭐가 된다? 하루, 건너, 하루 이게 격일이에요 동의어로 뭐겠다? 툭 썽완이 되겠죠 왜? 매 이틀이니까 요런 게 우리 뭐 아, 독해든 시험이든 회화든 얼마든지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단어 아, 단어 두 개가 남았네요 자, 두 개 남았는데요 우리 들어보고 또 따라서 발음해 보실게요 두 번씩 잉 잉 잉 하고 이 Y 발음으로 입천장하고 눌러가지고 잉 혀 뿌리를 입천장하고 좀 누르셔서 잉 하시면 Y 발음이 좀 가깝거든요 잉 잉 우리가 소유하는 이 어 한글에 이응에 해당하는 단어는 자음은 이 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Y 발음은 잉 하고 좀 눌러서 해주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발사하다 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예를 들어서 사격하다 뭐 당연히 되겠죠 자, 총은 많이 나왔어요 뿐 하고 평성으로 뿐 넣어주시면 네, 이응뿐 이 되겠죠 이응뿐 하시면 총을 쏘다가 낼 거고요 마지막 단어 네, 아주 좋은 단어죠 시험에도 잘 나오고 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발음 먼저 들어보셔야겠죠 자, 들어보실게요 빌이이한 자, 일성으로 이렇게 빌이이한 빌이이한 이라고 하시면 바꾸다 또는 바뀌다 또는 변하다 변화하다 라는 타동사 자동사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름 바꾸다 개명하다 같은 거 이름을 바꿀 때 그래서 뒤에다가 그냥 츄만 넣으시면 블리안츠가 되겠죠 색깔을 바꾸고 싶어 그냥 야 블리안씨 하시면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블리안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머리 빗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요일까지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제가 평소에 머리를 좀 자주 빗어요 흰머리가 많다 보니까 흰머리도 좀 뽑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이상 피모였습니다 안녕